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정요홀 박은빈과의 180초 인터뷰 찢으면 되나요? 정요홀의 나이는 1993년 12월 31일 생입니다 그러니까 26살 정요홀의 직업은 많은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생 그동안 일했던 아르바이트 랭킹 1위의 가사도우미 그리고 대리운전도 하고 있고 음식 배달, 녹즙 배달 여러 탈 것들도 굉장히 잘 타는 친구고 그리고 약국 배달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해본 알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정요홀의 뇌구조를 그리시오 뇌구조 간단하게 뇌구조 일단은 저의 쌍둥이 동생인 이랑이 생각 그리고 생계유지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여울이는 꿈이 있었어요 그쵸 꿈이 없는 사람은 없죠? 아무튼 꿈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박은빈에게 오늘의 탐정이란 나름 오랜만에 제가 5개월 만에 복귀를 하는 작품이고요 올여름 늦더위를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릴 그런 작품입니다 연기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점은 지금은 머리가 이렇게 펴져 있지만 사실은 파마를 해서 지금 꼬불꼬불한 상태예요 그렇게 스타일링에 변화를 줬고요 그리고 또 여울이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자 지금 열심히 적응 중입니다 열심히 이해 중이에요 최다니엘씨와의 첫 호흡은 첫 촬영 때 제가 아마 지금 대본 나온 것 중에 가장 과격한 씬이었던 그런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요 워낙 유연하시고 아이디어도 되게 많으시고 되게 친화력이 좋으셔서 지금 빠른 속도로 친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10초 동안 홍보하시오 10초 시작 네! KBS2 오늘의 탐정 수목 드라마인데요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0초 됐나요? 오! 끝! 제가 스프링까지 뜯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열어보면 되나요? 오! 와! 이게 뭐예요? 국보기? 아! 어머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 힘내시라고 비타민이 준비했어요 열심히 힘내서 이번 여름에도 저의 뜨거운 열정을 아주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이걸 탐동시첩으로 휴대식 때 쓰라고 시첩 준비했습니다 잘 메모하고 다닐게요 잘 메모하고 다닐게요 정여울 많이 사랑해주세요 discover 1 어떻게 할 수 없지? 고마워! 1 2 3 4